By Deed By Dey Light 반갑습니다. 모르불분들 모르불끼입니다.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작년 11월 5일 이후로 처음하는 Dead By Dey Light입니다 자 이번에 업데이트로 랩트포데드에 랩트포데드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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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이 생존자로 추가되었네요 랩트포데드에서 생존자들 프랑시스, 빌, 조이, 루이스 이렇게 세명이었는데 랩트포데드의 빌이 추가되었네요 네 재밌을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뭐 사내마다 추가됐다고 하는데 자세히 있는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저번에 안했던 이유 저번에 하다가 안한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진짜 레알로도 재미가 없어서 안했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해본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가기 전에 레벨을 좀 올리고 싶은데 포인트로 엄청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내가 금방 적용함 적용합니다 적응합니다 이거 야 이거 사림마가 내가 전해봤던 게 그 뭐야 정말 무서운 사림마 있잖아 서서 가만히 서서 찌르는 그 사림마였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추가했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거 좀 오우야 스탯 좀 찍겠습니다 스탯 스탯이 이거 했나 아 이거 이건 와 잠깐만 맞아 사림마가 이거잖아 그치 사림마 얘 존나 무섭잖아 진짜 무서웠는데 뭐 눌러야 돼 이씨 개같은거 아닙니다 어린만에다 보니까 제가 일단 좀 찍겠습니다 네 새로운 사림마가 진짜 마이컬 마이어스 진짜 사림마 이름이 그거야 귀엽잖아 자 레벨이 무조건 다 찍어줘 마이클 마이어스에요 영화 할로윈의 사림마죠 영화 할로윈의 사림마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독님은 생존할 때 막 스팀원을 버린다 근데 여러분들 이 게임을 이 게임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다보면 그런 손익견들은 많이 사라집니다 팀원들을 도와주고 팀원들이 잡혀간다 그러면은 궁시렁 거면 거리면서 저는 다 도와줘요 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기 이 게임만 하면은 진짜 제가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배구는 팀워크입니다 you know 발전기 돌리다가 팀원이 뭔가 어? 안된다 팀원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렇죠 그건 맞는데 너무 죽어서 문제에요 담으세요 내 목숨과 맞바꿨지 어 여러분들 제가 죽어도 우리 팀원들이 제 정신감이 사라주는거죠 저거 매칭됐다 가자 네 가자 가자 오케이 자 이키마쇼 자 핑치 확인해보자 오케이 괜찮아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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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투 쓰리 빠바바밤 유 노우 유 노우 미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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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굳게이머 오케이 리이이맨 겨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굳게이임 고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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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하! 하! 하 하! 아자아! 아 퍽이네요 퍽 갑시다 에에에에에에 뭐가 혐한 제도기야 임마아아 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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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아가JA 대기실에서 도배한다고 누가 뭐라해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애 새끼를 피우지만 짜라가까 잘 봐 잘 보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새로운 살인마는 나 본 적도 없고 봐 본 적도 없지만은 진짜 걱정 마세요 잘 피할 수 있으니까 내가 채팅한 거는 살인마가 안 보이지 그렇지 보여줄게 일반적인 통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랑 의사소통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보가 될 수밖에 없지 그 사람이 내 의사를 받아줬다? 그러면 그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데 안 받아준다? 그럼 일방적인 통보자 여러분들 갑시다 체키러 가자 가자 그래도 대기실에서 도배는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핑체크 도배에서 7시간으로 입력이 된다면 어 렉 없다 근데 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렉이 있다 하고 나가는 거지 자 가보자고요 와 진짜 빌 오랜만이다 빌 오 야 잠깐만 야 왜 퉁 야 이거 시점 왜이래 시점? 오 야 오 야 시점 왜이래 시점 잠깐만 야 원래이냐 시점?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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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어우 조아 조아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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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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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불 끄고 어잇 어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어 이거 기찻 소리 아 맞아 어 개무섭네 얇자 자자 어 어 뭔 소리야 쯩 Vit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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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! 그렇지! 발전기 발전기 좋아 어 야 개무수 개소리 개소리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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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야 발전기 발전기! 자 오! 일로와!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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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려! 굴려! 오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뭔 소리야! 야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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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, 호, 호 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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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 허! 허! 끄, 끄, 끄 야! 어양 어... 오오, 어 개무서워 하암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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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! 돌려 돌려 돌려! 돌려 돌려! 꼭 이렇게 논다니까? 놀지 말고 돌려! 어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으아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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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가자 가자 헤헤 쓸며시 어 누군가 맞아서 누군가 맞아서 상관없어 나 이걸 덜리면서 이거 이거 돌려서 이기자 우리 팀원들에게 희망의 공명소리를 들려주는거야 체키라아오 됐어 니가 마지막 마무리 체키라오 그치그치 됐어 내가 다섯개중에 들이 한개를 했어 이러면 된거야 어 어 어 야 이거 트리스 아니야 트리스? 어 어 렉렉봐라 어 어 어 어 야 트리스 뭐야 이거 이렇게 렉 어 뭐야 어 어 여기 좀 렉이 심해지는데?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 뭣 뭣으로 나왔더라 이거? 어 후 또 아 하 하하핳하핳핳하핳하는 하링 하악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하핳 와 진짜 무섭다 저 살인마 렉 같은데 저거? 대기실에 렉이 없었어 어! 누가 돌리다 말았다 그렇지! 와 누르는데 1초 뒤에 반응해 다시 오 좋아 3개 3개 일루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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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아? 누나 누나! 오우! 어 빨리 빨리 빨리! 빨리 잡아 빨리! 어허허허허허허허헠 봤냐? 이게 눈치라는게 생긴다 사회생활하다 보다가 어? 막 일진애들 눈치보다보는.. 눈치보다보는 이런게 생긴다 어? 알았어? 좋아! 됐어! 두 개째야! 이제 발자국 남긴 다음에 여기로 가 여기로 어? 어? 뭐야? 어? 뭐야? 뭐야? 들어가 들어가! 으아악! 으아아악! 으아아악! 어?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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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야 이거! 우와! 하.. 하나 남아서 하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렉 때문에 못 본 것 같은데 쟤도 렉 걸려갖고? 어아아아 개무섭어 저거 야아 저 살인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? 어? 야 렉 봐봐 왜이래 어디가? 으어 오! 갑자기 ㅆㅂ ㅆㅆ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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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니하고 여기다 해 오케? 내가 여기하고 너도 거기 해 잘해 잘해 오케!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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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ㅆㅆ 괜찮아 다 잡아 잡아 ㅆㅆㅆ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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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어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어 어 어 어 어 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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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, 수고, 미어! 이야아아악! 어, 어디야? 어우, 저 뒤에 있다. 어우, 흐어. 어우, 야, 렉, 렉 너무 심해. 여기 봐. 오우. 야, 이 방 너무 심해, 렉이. 야야야, 뭐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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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. 뭐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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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. 어우, 방 진짜 개 심해, 렉. 온다아아악! 끼얍! 우아악! 우아악! 아, 렉 개 심해. 트레이스 전면 오졌다. 어, 나 왜 여깄냐고. 우아악! 죽어, 죽어, 죽어. 야,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. 고쳐줄게. 어? 나 왜 여깄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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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아이, 개 죽는다. 거기 있으면 죽는다구. 아니, 여러분들. 거기 있으면 죽는다구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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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지나간다아? 아? 아야. 아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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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아, 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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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.. 바로 옆이야, 바로 옆이야. 바로 옆… 나가는 거야. 나가는거. 자, 지금이야! 지금이야! 아, 잠깐만. 잠깐만 피! 피! 으앗! 흐앗! 흐앗! 나 여태 한 대만 맞았어 자 반대편 열었구나 반대편 열었어 흐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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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봤냐 얘들아? 이거야 이거 내가 생존능력이 좋다니까 야 빨리 렉방에서 나가자 어 봤지? 내가 생존능력이 참 좋다니까 봤지? 바로 딱 절반넘었다 와 내가 점수 제일 높을걸? 다리들 봐보자 어 깼네 어 내가 제일 높아 여기 렉방이 너무 심했어 렉 없었으면은 여러분들 진짜 지금 바로 깼다 우리 한 대만 맞고 깼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에요 저 팀원들과의 평화와 화합 어 율동 동무 어? 형 아 갑시다 예 렉 걸린다 봐야돼 어 렉없다 렉없다 굿 렉없어 굿 오케 고 레디 헤이헤이 굿투 굿투씨유 브로 에 굿투씨유 브로맨 컴맨 오케오케 레디 레디 구다 사이드 요맨 요맨 고고 요맨 고고 어 나도 렉없나 확인 오케 고고고고고고 굿게임 보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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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가자 가자 흠 흠하 그렇으세요 예 오늘 봐서 좋다 뭐 이거죠 여러분들 음음음 여기 이 서버에서 만난 사람도 대부분 한국인이요 여러분들 네 물론 저런 같이 하려고 저격 돌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이번에 렉이 없길 바라면서 진짜 제 진정 실력을 보여줬으면 그런 느낌이 좀 드는군요 예 음음음 네 유튜브 렉 걸리면 조금만 나갔다 들어와 보세요 예 너무 길어도 3분안에 해결됩니다 예예 3D울련증 올라간다 걱정마세요 여러분들 3D보면은 구토증상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걱정마세요 제 카메라 무빙은 정말 세버스 해갖고 구토증상이 안나옵니다 예 대신 너무 기절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여러분들 대기실에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맨날 입달보고 있으니까 대화에 노력들을 안하니까 이런 행위가 쪽팔려 보이는거지 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게 여러분들이 어 좋아 오 10맵 아니야 10맵? 그치 올라가자 올라가자 여기로 가는 척하면서 이쪽으로 발적완 남기고 그렇지 아 10맵 아니구나 내가 저기서 여기서 내려가다가 길막히 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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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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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거 뭐야 뭐야 좀비야 뭐야 야 저 에일리언 뭐야 뭐야 저거 아 저 에일리언 뭐냐고 어? 무기 무기 아이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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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에일리언 뭐야 와 깜짝아! 내꺼야 꺼져 비읍 나 뭐야? 오케 구급약 구급약 오 뭔 소리야? 아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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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급약 뭐야? 아니 구급약 뭘고 아니고 저 뭐야 쟤 으아아아아아악! 어 어 어 길막 와 뭐야 방금 뭐야 아이 뭐야 깜짝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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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용! 에헤 먹겠습니다 장난이야 가자 가자 형 형 형 형 형 어? 이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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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씨 까멘 허헤 허 허itation 허허 허허허 허허 Bean 허 허 허 Marie 허허허 허옆이 어허 허허허허허허헉 치료해 치료 하아 아 이거 다 짓구나 그릇이 야 저 뭐야 능력이 뭐야 도대체 능력이 뭐냐고 아 살았어 살았어 가자 저 완전 빠른데 원래 살인방은 더 빠르긴 빠른데 아 누워서 쟤 아 나 정말 하나라도 돌려야 되는데 이거 정말 하나라도 돌려야 돼 까마귀 가라수노 파이트 오스 어 안 움직이네 아 뒤로가서 봐보자 저 캐릭터 느려요 아 진짜? 오우 하 미안하지만은 도와줄 수 없다 발전기 하나라도 돌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인간들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겠어 좀 뛰자 여기 여기는 안볼거 아니고 이 그렇지 여기 있네 이런거 얼마나 좋아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올 확률이 정말 적어 야 내가 오이네 괜찮아 올 수 없어 oh 아 오우 버페 으악! 아악! 흐어억 흐어억 허헣 위E굴 sound 위거리글 earbudsicht 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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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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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아!! 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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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pendant hunted 정말라! 도와준다 어퍼싸인다 진짜 레알로다가 그렇지 이쪽으로 온다 나 기다릴게 민다아아 아임 레디 아이오 레디 됐어 됐어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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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아아아 뭐야 이 지발 깜짝아 얘들아 와 야 도와줘 지금 도와줘 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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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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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열려 열려 야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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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치료 좀 해줘 치료 좀 그렇지 아우 거기 만져줘 아우 거긴 위험한데 안 돼 거긴 내 성감 아아아아 좋아 좋아 아휴 좋아 아휴 좋아 아휴 좋아 좋아 우리팀이 누워있거든 우리팀을 도와줘야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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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걸려있잖아 야 포기하고 긁어 이거 이거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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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포기하고 돌리자 어 앙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새끼 포기해 포기해 에에 저 너무 빡친다 애들아 펑 터지면 안 된다 어? 펑 안 된다 집중해 집중 집중해 너 너 기다리라 하네 기다리라고 한다 어 쟤 포인 보여주네 병신에 탈락자 헉 헉 헉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7 어 세모 어 어 어 어 야 뭐야 저런 것도 있어? 안 돼 으아아아 아 아 아 이씨 가자 가자 설마 오겠어 여기로? 설마 여기 오겠어? 설마 여기 오겠어? 아 죽었네 하 앗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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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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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한명 살았고 한명 살았어 둘이 만나서 치유했어 치유했어 아냐 지지 않아 그렇지 저 한명 죽기고 있어 이거 내가 할수있어 할수있어 좋아좋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개구멍이야 나 혼자 살수없다 자 일단 여기서 대기하고있자 설마 또 여기 숨었겠어 라는 생각에 갈거야 그거를 역발산한다 역발산 대기한거야 이런거 대기에 좋아 가자 역발산 됐고 끝에쪽에 한번 왔다갔다 하는거야 그러면서 발전기가 있겠지 그 발전기를 돌리겠다 아니면 우리 팀원들이 돌리다가 많은 발전기가 있을거야 그거를 어? 어 깜짝아 야 너 들킨거 아니야? 어 내가볼때 발전기 발전기 때린다 발전기 때린다 발전기 때린다 어 어 야 조심해 그 그 그 그 그 있어 세번이셨 으아 어 어 어 어 어 어 미야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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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매 어 야 야 괜찮냐? 야 숙여봐 숙여봐 내가 너 출혈해줄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어? 으아악! 오잉! 어 걱정하! 야 구할게 어? 그럼 저자리가 그 친구자리 어? 어? 아아 씨 아아? 아악! 워어메 어허허 어이구 참 이거 아이고 비례 기묘한 모금 안익었어 야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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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뭔가 통풍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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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바람소리 아니야? 아닌가? 어 얘 살았네 얘 어 뭐야 어이씨 뭐지 이거? 토템 옴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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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멍이라고 나 혼자 남아있으면은 밑에 탈출구가 따로 열려 근데 랜덤이야 맵 랜덤 야 발음소리 아니야 이거? 우리 대왕에 달아났어 어 발전기 세개 남으면 탈수있어 세개 개구멍이 답이야 개구멍 바람소리가 나지 않냐 월 그거 좋아좋아 어 두개까지 해야되어 아 두개야? 어? 아 그래 두개야? 그렇다면은 우리팀이 하겠지? 그래 우리팀이 한명이 할거야 야 솔직히 내가 지금 쌩쌩하잖아 어? 어? 걔가 해야지 내가 해야돼? 그럼 말도 안되는거지 세개 남으면 열리는거야 아 그래? 어 지금 가능한거지? 그래 진짜 나 진짜 어? 생존기 빌한테 이상한 소리만 하고있어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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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번밖에 탈출 안해봤어 구멍에 어? 가자가자 어? 아잇 까마귀야 아이씨 더러운 카라스너들 어 깜짝아 일로와 일로와 실어줄게 괜찮아 괜찮아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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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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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있어 우린 할수있어 우린 할수있어 어메겠어 어리서리 됐으네? 괜찮아 괜찮아 니가 니가 억울해 억울어 알았지? 됐어 됐어 가자가자 우리 둘이 만났다는건 이제 알것이여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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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우리 같이 돌리자 어? 이러면 자극하지마 천천히 천천히 돌리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니면 둘이 같이 당기면서 그 찾는거지 그리고 누군 서로 이제 으아아아아아아아악 헉 하하 오 수고미음 아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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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진어운下次 잡고 잼어볼거기 때문에 같이 가죠 야 일로wa x3 오니? 짼 잘만 보잖아 좋아좋아 혼란. 혼란. 대혼란 좋아. 좋았어 내 혼란은 멍켰을것이야 저 이 심장소리는 나한테 오는거 아뇨? 오 다행이야 헉, 헉! 꾸오, 꾸오, 꾸옵! 코옹! 깨아아악! 샛샛샛샛 bass وق하식맨 어얽, 야 진짜 어딨어!おご 훼 요, 밑에 있는 거 임마아아아 오오오오?! 어어? 어어? 어어!? 어, 이거 바람소리 아니냐고 아닌가? 어우 자, 일단 여기 있자, 어 하아 진짜 하아 아 진짜 죄수가 없으려니 진짜 개구멍 차지했는데 개구멍이 안 보여 아 살인마는 1인칭이야 살인마는 1인칭이어서 우리는 3인칭이잖아 그래서 시야가 더 넓은데 살인마는 되게 좁아 그렇기 때문에 시야에 대한 그런건 차이가 굉장히 심하지 발전기 언제 고쳐야? 발전.. 다행이다 시야 좁아서 어 찢다 찢다 와아하 아 이새끼 자쿠씨 야 여기서 나 여기 랩이나 잘하라고 이새끼야 불만받는 래퍼들